수툼하다 그리고 저는 이게 추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하고 밥도 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스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두툼한 것 봐 두툼하다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게 안심카스인 것 같은데 고기 고기 진짜 두툼해요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용과 같이 나온 옷인가봐요 너무 신기하다 오빠가 좋아하는 것이다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요 지금 문자야끼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TV에도 좀 나오고 그런 유명 맛집이래요 미리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은 문자야끼랑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이에요 와 여기 보시면은 자리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테이블석으로 약했습니다 여가드가 옥구노미야끼랑 문자야끼만 우와 메뉴가 정말 다양합니다 맥주 찐이에요 맥주 참 팍 하나 고구마나요? 진짜 그거다 곱창백 도와주예 이거는 곱창 볶음입니다. 와 이 곱창이 진짜 부드러운데요? 엄청난데? 오코노미焼기! 이따가까마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사탕. 진짜 맛있어. 이빠때봐라. 밥은 약가가리라. 오늘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알았다. 이빠때봐라. 뭔가 밀가루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마늘. 감사합니다. 이거는 색깔이 그거가 아니네. 소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바로 만들어서 뜨거운 철판에서 먹는 약국도 하고. 아, 맛있다. 약이소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자육기구나 완성됐답니다 한번 드시는 거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아닌 거 같아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약간 떡이 있는 건가? 약간 뭔가 쫀득한 무언가가 시키는데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근데 약간 죽 같기도 해. 긴장돼. 이렇게? 응. 힘내요? 어? 된 것 같아. 어때 지금? 이게 뒤집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스, 소스. 다 쪄고 씨를. 떨려. 해볼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만족스러워. 제가 만든. 몬자야기. 맞아요? 이렇게? 이번에 먹을 음식은 스캐맨입니다. 여기 메냐무사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와갔습니다. 먹어볼게요. 스캐맨. 이 바나나, 짙은 맛 하나? 나는 중간. 응. 오픈 키친이네? 와, 진짜 맛있겠다. 오빠는 진한 맛. 그리고 저는 이게 추가. 이거는 그냥 일반. 제주 고기도 맛있겠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 좋아. 보여. 네,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담가가지고. 오, 진짜 맛있어. 나 며칠 것 같아. 면발이 되게 쫄깃하다. 자 이거는 차슈의 면을 이렇게 와.. 맛있겠다. 국밥골 무슨 맛이야? 된장 맛? 응. 내 건 간장 맛이야. 잠깐 실례할게요. 내 것도 먹어봐. 잠깐만 찍어 먹어볼게. 카레 같다. 무슨 카레우동?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이거. 그치? 응.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자, 이번에는 계란을. 이렇게 소스에 이렇게. 이게 짜지가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짤 줄 알았거든요? 응, 전혀. 면발보소. 라스트.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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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다. 맛있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인기 있는 치킨이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걸 드시더라고. 고춧가루. 오, 분위기 좋아요. 쇼화시대 푸딩이라든가. 이게? 응. 옛날식? 오, 오빠. 코디같은 bred. 고춧가루. 시럽의 시원에서 많이 뿌려 줘을때 언제. 속도 못 뿌려줬어. 맛있다. 시럽이 있는데. 안 뿌려도 될 것 같애. 으음. 딱 좋다. 사이즈 좋은데. 딱 좋다. 사이즈가 좋은데? 음, 딱 좋다. 커피 맛있다. 그치? 여기 핸드드립 커피인가 이게? 응. 되게 맛있네, 커피. 하, 분위기 좋은 커피숍 와서 기분 좋아. 앤틱한 느낌입니다, 되게. 잘 마셨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토리키조쿠. 나도 나만 비롯해. 아, 시가. 짠짠. 짠짠. 치즈츠코네. 이거는 닭 심장이래요. 파, 닭꼬치, 명란 마요. 꼬치. 아, 맛있겠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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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파, 닭꼬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닭꼬치. 진짜 맛있어졌어요. 멱냥, 뱀, 뱀. 더 타고 또는 다 식사. 크야, 뱀 뱀. 오늘은 가마솥밥도 시켰습니다 불이 꺼지면 5분 이따가 먹으면 된대요 컴퓨팅! 우엉 당근! 약간 어묵? 겉강식 같애요 3360원 응, 이것도 360원 난 다른거 360원인거 보다 이게 360원인게 제일 좋아 떳떳 자, 토리톤스시 도착했습니다 깻잎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그리고 이게 치즈 그다음에 이게 연구 그다음에 이거는 이쁘이 저선미 튀요 Xiaomi 거지오니까. 캐슈 쓰는 이 lemme 아니 equity 훈련 오 아래 위드였어? 아래 위드였어, 응. 고레모 때, 이게 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가 엄청 잘 나와. 도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먹을 점심은요. 그 영화 너의 이름은 아시죠? 고기. 맞습니다. 그 너의 이름은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이 알바했던 그 레스토랑입니다. 안녕. 영화 한 장면에 들어왔군. 여기 애니메이션에 나온 데라벤. 너의 이름은 남자 주인공이 알바하던 분. 찾아봐야 되겠다. 봤잖아, 우리. 아, 근데 기억이 안 나지. 아,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메뉴입니다. 뭐 피자랑 파스타? 뭐 이런 걸 팔고 있어요. 우와, 여기 피자가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피자인가? 마르게리따 피자인가? 맛있어, 동료. 이건 제가 시킨 겁니다. 여기가 파스타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까르보나라도 엄청 맛있어 보이고 오빠도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약간 치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치즈를 녹여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음식도 괜찮은 것 같아. 값도 괜찮은 거. 이거는 뭐지? 맛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우리는 한국인이야. 왜냐하면 오빠랑 저만 색이 빨간 걸 골랐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맞아, 나는. 사랑해요. 응, 사랑해. 락카무라 씨는 그럼 어디에서 안 맞나요?